자 내가 바로 전세계가 사랑하는 아이돌 이즈의 리더 예지다 하나 둘 셋 예지는 최근에 새로 생긴 잠버릇이 있다 어 어떤 잠버릇? 사실 채영이가 알아요 어 어떤 잠버릇입니까? 좀 제가 몰라 저는 제가 잠버릇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잠버릇이 있다고? 네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잔다고 바들바들 떨면서 자요 우리 채영씨 아 언니 잠버릇이 생각보다 꽤 여러개 있어요 아 그래요? 본인 혼자만 몰랐구나 네 저는 진짜 일어나면 정자세로 그냥 눈만 뜨거든요 진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약간 이런식으로 진짜 약간 되게 곧은 자세로 자란거 같았는데 언니 이불이 워낙 약간 소리가 많이 나는 이불이라 부시락부시락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피크피크 소리가 나니까 제가 쳐다보는데 언니가 그렇게 잘 때 팝핀을 막 이렇게 막 팝핀을 하면서 잔다? 네 계속 이렇게 야 자 정화의 만국 최초이니까 팝핀 잠버릇! 네 최초 팝핀 잠버릇! 뭐야 뭐야 어디 하면 뛰어다니요 꿈이 아니요 그래서 전 아무 꿈도 꾸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파들파들 거린다고 푸덕푸덕 하는구나 저는 엄청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채영이가 잠꼬들에 되게 피곤한가보다 네 근데 저는 너무 요즘에 아 나 요즘에 잠 너무 금방 들고 너무 좋은데? 이랬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건가? 전 말 걸길래 저는 그래서 대답을 했죠. 언니가 저한테 근데? 근데? 이랬길래 어?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그냥 자고 있어요.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. 근데 잠버릇. 근데 말이 또박또박 된다고. 근데 잠버릇. 근데? 근데? 우리 0841번님이 이러면 최령 씨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? 라고. 어떻게 누우면 자는 스타일이에요? 저 귀마개 끼고 자요. 준비가 다 되어있구나. 네. 혹시 나 때문에? 아 진짜? 나 때문에? 아 왜 이렇게 웃겨. 지금 오해가 풀렸네 서로. 아침에 김학일 쳐야 되는 핑크색 스펀지. I'm so sorry about that. 귀찮아요. 제가 워낙 예민해가지고. 저희가 좀 소리에 예민한데. 소리에 예민한데. 제가 또 그걸 알아서. 캐치를 못했네요. 되게 조용히 잔다고 생각했는데. 부실하게 팝핀. 말도 걸지 않을 게 있어요. 아 말도 걸지 않을게. 노력해볼게. 생각하면 오늘 말 걸어요. 야 근데 이거 또 나와야 돼.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. 잊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노래는 너의 마음으로